2008년 금융위기에 양점 완화는 6년이 걸렸고 2010년 코로나19때 양점 완화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똑같은 3조 달러가 풀렸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2008년 금융위기는 약 6년이 걸렸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말도 안되는 3년이 아니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FMC한테 하고 싶은 말은 FMC 감당 가능해?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은 6월 8일 기준으로 시가는 거의 1257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중간 큰 하락세 안정세를 취하는 듯 싶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최저 1253원을 찍고서 장마감대는 1257원으로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있죠. WTI 유가 선물인데요.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고서 120달러를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전에는 완전 마이너스로 기름을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100달러가 넘은 상태에 고유가 완전 반대 상황으로 시장에 불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공포지수, 공포구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33점이죠. 하지만 저번에 어떻게 됐나요? 저번주는 완전히 극도의 공포 6점이었습니다. 6점이었다가 2주, 3주 후에 봤더니 33점입니다. 아무리 달러가 1290원에서 1250원으로 안정세를 치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중간 상승의 분위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WTI 선물을 보시면 100달러로 넘고 그와 반면에 공포와 탐욕지수가 공포구간에 33점 무려 2주 만에 이렇게 6점에서 33점으로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긴장의 끈을 아직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따라가는 시장변동성, 빅스지수 보시겠습니다. 빅스지수도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달러와 유가가 불안정세로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지수는 완전히 평온한 상태, 평화스러운 상태로 흘러가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극도지수에서 지금 6점이었을 때 지금 시장변동성, 빅스도 30몇 점이었다가 현재로 보면 24점으로 30점과 다른, 35점과 다른 6점 포인트 하락한 24점으로 안정세를 취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의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보시겠습니다. 국채수익률, 국채 10년물과 2년물만 보겠습니다. 10년물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2포인트에서 2포인트를 넘어서 3포인트까지 왔고요. 2년물도 3포인트 살짝 왔다가 지금 2점 후반대 포인트로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조금씩 불안하다는 의미고 국채에 돈이 물렸다는 뜻인데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대한 공포가 좀 완화가 됐다? 저는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장당림 금리가 역전된 시점입니다. 2001년에 역전됐고 2007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4번 역전이 됐고요. 역대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금리가 역전된 1년 뒤에는 2002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우연치 않게 코로나19 그러면 이 규칙대로라면 2023년에 한 번 더 어떠한 폭락이 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떤 폭락이 올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2023년의 경기침체는 이것으로 올 것 같습니다. 2023년의 경제 위기는 바로 양정 완화에서 올 것 같은데요. 2008년의 금융위기는 2009년에서 2014년 약 6년간 3조 1,600억 달러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됐나요? 2020년 코로나 이길 땐 3월에서 6월, 2020년입니다. 2020년 약 3개월 동안의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2008년에서는 2009년에서 14년 동안 약 6년 동안 3조를 풀었는데 3개월 동안 3조를 풀었다? 저는 이것이 2023년에 경기침체 한 번 더 폭락이 올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당림 금리가 역전이 됐고 23년에 올 만한 명분이 뭘까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명분은 바로 시간차에 대한 전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FMC 정말 감당 가능해? 라고 앞전에 썸넬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양화, 양정 완화 보셨다면 양정기초 QT도 한번 보셔야겠죠. 2008년 금융위기 QT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9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대 2.2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QT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2022년 6월에 QT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금리도 1% 이상, 1.75% 아니죠. 1%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25%에서 1%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QT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22년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살짝 쉬어갈 수 있다고 기사를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과정을 제가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웠을 때 주가가 완전히 개폭락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완전히 과감하게 1% 내려서 0.25%로 제로 금리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산의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주 저렴해진 금리를 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이 풀어진 돈이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자 경기가 사랑날 걸 예측해서 돈을 지금 걷어들일 차례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0.25%에서 현재 미국 금리 1%까지 올랐습니다. 당연히 단시간에 엄청난 돈이 풀어졌으니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금리 인상이 되었으니 돈이 걷어들이겠죠. 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거품이 들어갔던 코인,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자산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인 한 번 붕괴됐고 지금 주식 조금씩 붕괴되면서 지금 부동산의 붕괴가 차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우상향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면서 일부의 점에서 붕괴가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가 진행이 되고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곁들인 것이 보셨다시피 양점 완화 6년간 3조 풀었는데 3개월에 3조 풀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속도를 유발시켰지 않나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6월 10일 CPI죠. 소비자 물가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한 번은 파동이 있을 예정으로 보고요. 그리고 6월 16일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네 6월 16일 금리 인상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모습을 한 번 보자면 이때 만약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되겠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락의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의 전력은 이렇게 할 겁니다. 받는 기회가 줄 때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하면서 원칙가에 올 때만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투자금 대비 현금을 30%에서 50%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현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타격이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 현금을 모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0년 뒤 보습을 그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우상향 한다라는 전제 조건과 지금 주가는 완전히 싸다. 하지만 현금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모아두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전략 크게 특별한 거 없고요. 두 가지만 전략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현금이고요. 두 가지 마지막은 긍정입니다. 현금과 멘탈을 잘 가지고 가셔야 떨어질 때 가졌던 모아놓던 현금으로 매수를 하고 매수했던 종목을 긍정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 지금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경제적자료는 그날까지